이 자식이 좀 더 먼 공격의 여살 이게 건방진 놈의 새끼 왜 이렇게 참일성이 없냐 아 이 자식이 에라이 어이 워프스타 일찍 죽고 그냥 떡볶이나 드세요 개자식아 응 실패 똑바로 해 아이씨 군말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한 대 쳤어요 아 끝은 미쳤냐 가봐 이 자식아 어디와서 인패야 뭐야 이 자식 참수 더 승으로 가 야 이 새끼 아 너 진짜 비겁하다 너 진짜 비겁하다 아 아 열받아 이거 내껀데 이 순간에 가보셔 이 자식이 이거 주먹은 내가 너 이거든 어휴 넌 아까불지마 어휴 어 찰로 너 날갖고 노는 거야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안돼 안돼 뭐 구해놨으네 너 진짜 너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또 왜 죽을래 누가 죽을래 누가 죽을래 아 짱나 나이스 건방끼네 건방끼네 내놔 내 차례인가 하하 하하 이 바보 말조심해 씨야 이게 미쳤나 맛좀봐라 얘 왜케 안죽어 불사신 불사신 아니거든 그래 그래 똑바로 해 가서 좀 죽여버릴라 쩔어내려고 하네 쩔어내려고 하네 너 진짜 아가씨 까두지마 나도 동료가 있다 이리와 아가씨 까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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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심 대단심 야 인마 꺼져 꺼져 널 제일 먼저 죽이기 전에 이미 죽였잖아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더 맞아야겠어 까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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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자식이 뭔데 드론은 지금이 어느 땐데 그렇게 되었다 잠들어야 보 흥 무시하는 거야 실례지